자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구요 이 램프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 선인장 숲을 통과하면 되는건가요? 그쵸 그쵸 선인장 숲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여긴 좀 어두우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사실 선인장 숲은 아직 특별한 그런게 없어서 블럭을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번에 가스트성처럼 하지만 추후 업데이트는 아예 블럭이 설치 안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건데? 저희는 정석적인..오 그렇게 이게 사실은 어떤 형태로도 깔수 없거든요 떼어보세요 거의 국깅이래기보다 안깨져요 그 램프의 힘을 부르면 Real정ter 선인장을 재덜 읽석식 그거를 단순히 공급한게아니라 길을 모았다고 클릭 Elle 한verb 딱 해보 단림 파괴법 그런데 신기하네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와 이 램프를 구해내고 진짜 잘 만들었다. 그쵸 그쵸. 변하는 것도 잘 만들어서. 그런 기념으로 선인장 삼행시. 선. 자 이쪽으로 길을 모아서. 선인장. 너 어떻게 봐요 그럼. 선. 선생님. 인. 인간적으로. 장. 장. 장 실제 없이 다녀올게요. 잘하는데? 아 나쁘지 않았어. 도티해봐요. 도티해봐요. 문과였는데 잘하죠. 선. 선을 봤다. 인. 인간적으로. 장. 장은 가야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그 선이. 그 선이였어? 어. 아 그 뭔쇄 알았어. 와 대박이다. 장난 아니죠? 야 이 정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즉흥시. 삶에 애완이 담긴. 아 무슨 애완까지 담겨요? 애완은 안 담겼어요. 자 다 올라왔구요. 어. 아 저 팀이 여유도 있었나? 올라갑시다. 더 올라가자. 퉁. 아 죄송. 하하하하. 아냐아냐 나도 있어. 여기에 여기 바로. 헌스므 최종 던전이에요. 최종 던전. 우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여기 막 이상한 고대 문양 같은 거 있어. 어 그러네. 약간 마법진같이 생겼다.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요? 공룡이. 본명은. 정형준. 아니. 하하하하하하. 그거야. 그거는 왜 말이야. 그거는. 아 왜요. 뭐 심리지 아니에요? 그걸 왜요. 아예. 왜요. 제 허락을 해. 아니. 뭔 사각. 뭔 사각.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아니. 같이 방송하는 사인데. 그 뭐 어때요. 이름. 다. 잠뜨린 박슬기. 어? 박별이는 김일영. 연예인병 걸렸네. 아 너무 뜬구 없이 들어. 연예인병 걸렸네. 연예인병. 연예인병이라뇨. 연예인병이에요. 무슨 연예인병. 자 여러분. 공룡이의 본명이. 오늘 이렇게 밝혀지네. 여기 왜 니 본명이 써있냐. 아 난 이거 읽은거야 그냥. 그러게요. 제작자님한테 물어봐. 난 이거 해석한건데 뭐. 내 본명이 앞에 써있더니. 하하하하하하. 가자. 자.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가. 저 멘탈이 깨져요. 하하하하하하. 아 왜요. 이름 이름. 저희 부모님이 소중하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렇죠. 여기가 입구가 하나. 입구가 있네. 입구가 여러개에요. 옛말에 입신양명이라고 이름을 드넓히는 것도 중요한건데. 그렇죠. 자. 이것도 바꿀게. 녹색도 바뀌네. 여긴 약간 좀 싱싱한 블록들도 있나봐요. 그러게요. 녹색도 있네. 여기 올라가야 돼? 네네. 올라가야 돼요. 어. 블록 좀 있어요? 저 많아요. 좀 드릴까요? 아. 아. 정영준. 오케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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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니. 기모 온 거잖아요. 아니. 아니. 주문 외운 거잖아요. 안 해. 아니. 황영수 강좌 탈출. 황영수 버스 받는다고 와요. 주문 외운 거잖아요. 야 주문. 선인장. 빨리 없애달라고. 하하하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예민해? 개명해야겠다. 어. 예민 예민 열매를 드셨나? 예민 예민. 왜 이러는 거야? 예민 예민 열매라. 이상한 분이네. 오. 야.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깜짝이야. 너네? 어. 반갑다. 형준아. 이리로 들어와. 하하하하. 안 들어와. 어딘데. 이리로 더 가? 계속 가? 그래요. 이쪽이야? 네. 어. 여기도 탑이 있고. 성은 약간 저쪽인데. 성은 이쪽. 네. 저쪽이요. 우리. 마지막 모험을 향해 떠나볼까요? 가자. 우와. 올라가자. 네. 아직 미개발 지역이라서.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군요. 여기 아니고. 미개발 지역이라서. 몬스터나 상자 같은 것들은 없긴 한데. 이렇게. 블럭이나 던전 같은 형태는 잘 되어 있네요. 상자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왜 하필이면 공룡이 이름만 잔뜩 적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어휴. 그러게요. 정말요. 신기한 일이네요. 오케이. 자. 어. 여기 올라가는 길 있다. 이리로 가자. 너 나무 없니? 나무? 나무 없네 나무. 횃불이 없네. 횃불이 없네. 근데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어. 오케이. 아니네요. 어. 뭐 써 있는데? 야. 뭐 써 있잖아. 뭐 써 뭐야. 야. 잘못된 정보 뭐야. 업데이트가 가끔씩은. 아주. 평일하게 진행이 되기도 한답니다. 뭐 써 있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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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Stải 힘이 JOE. 참.. 아 그래요? Team tbm 잡아요. 잡아요. 어. 가시 같은게 달려있잖아. 가사붐. 별로 안쎄네요?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네? 위로가 이거 뭐지? 여기 엔더맨도 있고 잡아보자 별거 안 나오네? 별로 안쎄네? 약간 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 가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기요? 저기 울타리 보이세요? 저기? 가자! 길 연결해 잠시만요 제가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엔더 보호를 맞추면 아 이거 엔티티가 없잖아요 안되네 이렇게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이 많이 없어서 도티님이 쌓아주세요 따라오세요 왔어 왔어 오 여긴 좀 색깔이 다르다 짠! 이것도 열리나? 오 열리네 이건 뭐라고 써져있어요? 어떤거? 아 이거? 어 형준이 장래희망은 과학자 왜왜 공룡이가 원래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죠 황냄스 빨리 마무리해야 될까 여기가 바로 최종보스가 아니 노점 여기는 이야기가 그냥 여기가 원래 최종보스가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저기 표지판을 읽으러 가봅시다 표지판에 뭐 적혀있을지 모르겠네요 짠! 파이널 보스 히얼 유윈 어 이겼대 어 최종보스다 허헌의 수분이겠어 이런식으로 나오겠다 최종보스다 내가 도티님을 TVP를 봐주고 있었지만 어어 칼 다 썼다 어어어 큰일나 한대도 못맞추죠?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말고 불타버리죠 오케이 이겼죠 어 자 여기가 이제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보스가 생성되는 구역이라고 하네요 아쉽지만 아직은 추가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뭐하면 되죠? 저는 이제 게임모드로 여기 다른 저희가 못 찾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 근처도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게임모드를 사용해볼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다 했기 때문에 게임모드를 활용해서 못 보여드렸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봤던 나가의 방어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썼던 이 엔더 지팡이 그리고 이거는 라이프 드레이닝이라고 해서 몬스터들한테 HP 흡수하는 지팡이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팡이 중 하나를 니치가 드랍을 하는 거죠 근데 둘은 다 파란색만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TP 해보실 게임모드 0하고? 야 이게 그게 되나?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이거 저한테 한 번 흡혈해보세요 흡혈 어? 피가 달아요 피가 달아요 피가 달아요 오 그럼? 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일랄랄랄라 자 HP HP 피 달아요? HP 오 오 오 오 사라져 버리는 그냥? 뭐가요? 아 이걸로 죽이면은 네 그 죽는 모션이 안 뜨고 그냥 쑥 사라져 버려 아 그래요? 어 신기하네 이게 좀비 좀비 소환하는 거 그거 리치가 소환하던 좀비들이잖아요 저 한번 때려봐요 얍! 너는 호프다 오 오 오 오 Police 오 오 오 엄청 세네 데미지 강력한데? 오 오 야 나한테는 반항 안해 말 잘 들어 어? 야 우리 좀, 야 우리 좀 야 우리 좀 야 우리 좀 어? 야 야 야 누가 먼저 죽나 누가 먼저 죽나 야 미니케임미니케임미니케임방원에서 3배에 미니케임미니케임미니케임미니케임미니케임미니케임 Hook 아 야여잠 저여잠 저여잠 이거 컨터를 주게 이걸 이거에서 안있어 OKx3 야 평타때리기있냐 평타때리기 아아 다 있지 있지 밀어내는 거지 루아 누구네 좀비가 더 센지 루아악악 따잇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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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 pvp 넘나 못한다 맞아주는거 같은데 넘나 못한다니요 자 이게 이제 리치한테 얻을 수 있는 지팡이들이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밌는 추억의 추억의 몬서를 하나 소환을 해야되요 추억의 몬스터야? 아 이 친구 안녕하세요 이거 황원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황원에서 도착하자마자 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잡았거든요 네네 얘 이 양은 아주 특별한 양인데 수호신 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호신을 잡았네 네네 그쵸 그쵸 사실은 이제 이 양한테는 특별한 캐스트가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모든 색깔의 양털을 양 수호신님한테 바치면 그 특별한 아이템들을 줘요 한번 도티님 제가 상자에 여기 모든 양털 다 넣어볼게요 오케이 이걸 그냥 여기 받치면 돼? 제물로? 네네 받치면 돼요 나머지 불 넣고 드릴게요 슉슉 여덟종류 양털이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양털 종류가 총 15종류에요 그걸 다 드려야돼? 네 그걸 다 드려야돼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네 이거 네 근데 사실 수호신 양양의 근처에 양들이 많고 발사기 같은 곳에 그런게 있거든요 도티님 여기 보시면 어떻게 줘? 오른쪽에 허리띠가 생기거든요 어 이걸 계속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오! 오 오오 오오 신게 늘어나 저 징그러워 오우 모델급 자,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둘 둘 셋 열 넷 다 어, 일단 이렇게 줬는데? 어, 이렇게 줬게 맞죠?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아! 아! 왜요? 아! 왜왜? 아 뭐? 아 뭐예요, 저거 뭐? 뭐 그렇게 놀라요? 왜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양님을 죽였잖아요? 네. 근데 캐슬을 포기한 판정으로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아, 세상에! 무슨 양님! 아, 이런! 아, 그렇구나! 이번 생에서만 만날 수가 없군요. 이거 뒤끝, 뒤끝이 쓰시네? 그러게요, 저 졸려라시네, 양스럽지 않게. 뭔가 저 졸려라시네. 한 번 또 줄었다고 줘요.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미션을 깨면 그냥 이 트로피만 주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아이템을 줘요. 떤떤떤떤떤떤떤떤떤떤떤떤 오, 대박이다! 네네. 어, 블럭들? 이제 뿔피리를 하나 주거든요, 뿔피리를. 이제 그걸 사용하면 여기서는 약간 쓸모가 없고. 이제 그것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것들을 블럭 주변에, 주변 블럭을 다져요. 다져. 다진다고? 네, 그러니까 돌은 자갈로 바꾸고, 자갈은 부셔버리고, 흙도 부시고, 안사람도 부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 소리를 엄청 크게 내서 주변을 소리로 부셔버리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오, 대박이다! 네네. 되게 신기한 블럭이에요. 나중에 뭐 내려가서 쓸 수 있으면 써봅시다. 일단 이 수호양까지 저희가 정확한 팩트로 확인을 해봤고요. 아쉽네요. 저희가 잡아버려가지고 처음에 몰라서. 네, 수호양님은 여기 놔두고 우리 내려서 가봐서 한번 써보죠.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내려가 볼게요. 어? 잔디블러가 약간 적용 안될 수 있으니까 약간 깍지? 이건 안되네? 네네.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돌. 오, 야! 봤어요? 막 부셔! 이제 기본 돌은, 기본 돌은 코블스톤으로 바꾸고, 어, 누른 거 있으면 계속 부셔줘요. 코블스톤 더 잘게 다져서, 자갈로 바꾸고, 자갈로 이렇게 부셔버리고. 아, 그러네. 양 소리가 계속 나. 아, 그래요? 저는... 아, 쓰는 사람한테만 들리나보네. 네. 한번 저도 서비스 키워봅니 한번? 오, 대박이다. 오, 저도 들려요, 저도 들려요. 아, 들려, 들려, 들려? 네, 네. 오, 대박이다. 와, 근데 이 트럼프티가 이때까지 중에 제일 귀엽다. 오, 여기 되게 좋다.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아이템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다 받고, 그 다음에... 아, 추억이... 어, 이거 이거! 메이즈 브레이커! 이게 저희가 얻으려고 그러다가 못 얻은 거죠? 그쵸, 그쵸. 그 상자 안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메이즈 브레이커를 한번 꺼내볼까요? 이야, 이게 그... 저희 미궁에서 블럭을 못 부셨잖아요? 이게 미궁 블럭들이에요. 임의로 미궁 블럭들 하나만. 미궁 블럭인데, 자, 게임 모드를 풀어볼게요. 이게 기본 곡괭이로는 안 부서졌거든요, 절대. 근데 이걸로는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이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그때 거기 들어있었는데 터져버렸어. TNT를 잘못 건드렸어. 근데 구하기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로 너무 억울해요. 혼자서 한 세 번은 더 해봤거든요. 안돼, 안돼. 네, 세 번 다 터졌어. 약간...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터뜨리지 않고 해야 되나? 어, 뭐야. 이상한 음악소리가 들렸어. 난 안 들렸어. 자, 이게 메이즈 브레이커라고 저희가 못 얻었던 그... 곡괭이고요. 자, 이건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파우더. 아,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거 도티님은 그걸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한 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파우더. 뭔가... 아이템 이름으로 봐서는 막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공룡 변형시키기 정영준으로 짠! 아, 변형 안되는데? 본체니까, 원래 본체니까. 원래 정영준이니까, 정영준. 여러분 정영준입니다, 정영준. 빛날형 복준이에요, 빛날형 복준. 야, 이거 소환 안돼. 아, 저... 돈 떴나봐요. 18, 18, 18. 1. 이거, 이거 변형되나요? 해보십쇼. 파우더! 오! 오! 야, 일반 거미로 바뀌어. 네, 이게... 한 번 더 하면 황혼의 숲 거미. 네, 황혼의 숲과 일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황혼의 숲 몬스터를 일반 몬스터를 일반 몬스터를 일반 몬스터를 황혼의 숲 몬스터를.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다른 것도. 돼지도 해봐요. 돼지도? 오, 야! 양도 해봐요, 양. 야, 그렇구나. 어? 여기 황혼의 숲, 양. 귀여운... 귀여운 거요. 소.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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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소는 사슴이 돼? 얘가 소슴이에요, 소슴. 소슴. 아, 얘 소슴이야? 그래서 얘가 소울음소리 내잖아요. 아, 그래서... 아, 저희가 처음에 왜 사슴을 때리는데 소 소리가 나냐고. 이거 업데이트 안 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의도된 거구나. 네. 그래서 박지는 그거... 까마귀로 바뀌고요. 약간... 닭이 뭘로 바뀐지, 봐봐요. 아, 펭귄이 닭이... 아, 그래서 얘 잡으면 깃털 줬구나. 그쵸, 그쵸. 얘는 뭘로 바뀌는 한 번 볼까요? 어. 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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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흐흐흐흫. 야,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파우더였고요. 이게 예티 투구. 오, 예티 투구. 와, 이거 투구. 야, 투구 역대급인데, 이거? 야, 이거 더 귀여운데? 흐흐흫. 귀엽다고 약간 캐리건 같이 생겼네. 아, 뭔 소리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네. 이제 쓸만한 아이템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두 팀이 저번에 던졌던 아이스범 같은 거. 어, 그쵸, 그쵸. 네, 이거는... 아, 터져요? 아닌가? 안 부서지네? 아, 이거 눈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거, 이제 이거 광물 마그네. 저번에 보여드렸던. 오, 그쵸. 네고도만 넣어줄 텐데 네고도 없어서 별로 못 써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좋은 아이템으로 썼지만 한 번도 못 쓴. 아, 맞아요. 주변 에디티를 밀치는 거? 주변 에디티를 밀치는 거? 밀치는 거? 사람도 밀쳐지나? 깨, 깨만 풀었어. 아, 안되네.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여왕벌 같은 건데 이게 애벌레들을 블록형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빛나요. 그래서 핏불 대용으로 황혼을 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고. 아, 그렇구나. 네. 인벤토리가 워낙 황혼을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함축적으로 모아둔 그런 아이템도 있고 이거는 아까 아이스보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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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라이브. 오, 세발 나가. 오, 야 엄청 세네? 한방에 죽네. 데미지도 강력하고 발도 세발수가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세다. 그리고 재미있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이게 그, 기타들의 무덤에 고블린 썼던 무기. 으악. 절대. 오, 야. 오. 절대 다 뿌셔. 야, 멋있어. 다 뿌셔. 야, 블록들 막 부서지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짜있따 이것도 그 여기서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사들의 두개로 조합을 따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엇 여기 엇 엇 엇 엇 엇 엇 이렇게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걸로 요요하면 재밌겠다 이제 맞으면 죽는거지 요요 요요 같은 느낌이네 되게 빨리 날아가네 그러게요 우와 멋있다 뭐 그 위에 이런 아이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약 그건 뭐죠 그것도 그것도 비슷한거야 비슷한거 어 아우 이거 날라간다 어 어 뭐야 막 움직여 자기 맘대로 오오오 막 부셔 블럭을 이거 어디까지가 요것도 철퇴 같은건데 이건 약간 좀 신성한 마법의 기운이 담겨져있는 요 길 다 파고 없어져 그냥 한번 쓰면 어 한번 쓰면 없어져요 우클릭하면 안돌아와요 계속 부수고있나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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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수고있대 월드 파괴잔데 야 황혼 회수 끝났다고 월드 막 부수고 있어 야 거의 지우갠데 안없어지잖아 이거 봐봐 계속 부셔 어 어 그거 가지고 잠시 놓으시고 계세요 아니 회수도 안돼 회수도 기다려봐요 대박이네 네 뭐있어요 이제 다 봤나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웬만한 아이템 다 본 것 같아요 뭐 약간 더 잡다한 네 약간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건 네 직접 해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제 진짜 다 했네 그쵸 그냥 끝났어요 진짜 가버렸습니다 네 아 진짜 다 했네 형 그림으로 참 긴 시간이었네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거 히드라 이거 안 좋은 추억 있어 철퇴 철퇴 어우 야 보스들 다 쏘였다 야 어두워 어두워 근데 아 어두워 일단 발견돼서 할까 어 우리 보스들 얼굴 한 번씩 보고 인사 나누고 작품 인사하고 가죠 그래요 이리와요 자 여기서 이제 보스들 얼굴 한 번씩 보죠 어 저희가 잡은 거부터 나가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나가 네 아 이 나가 저희가 처음 잡았죠 이 생이 들어와가지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어 저희가 좀 준비를 잘하고 갔나봐요 두번째 보스 저희의 일등공신이죠 일등공신 그쵸 리치 리치 얘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제가 얻어서 약간 쉽게 깨고 그랬죠 그 다음 그 다음은 바로 히드라엘다 아 미노시룸 미노시룸 꼼수로 잡았나 그 꼼 얘가 그 꼼수였던 것 같아요 그쵸 미궁에서 잡았죠 저희가 네 그 다음이 키드라 읏 읏 잠시만요 짠 오우 야 이거 너무 고워 키드라 여기잖아 엄청 많이 죽었죠 얘 잡느라고 사실상 사실상 거의 최종보스 그래 얘가 최종보스야 얘가 제일 세 어 뭐 이제 뭐 순서 없이 보여 순서 없이 보여줄게 저번에 잡았던 나이츠 팬텀 나이츠 팬텀 유령기사들 유령기사 유령기사 그리고 유알가스트 아 유알가스트 아 유알가스트 이 친구 완전 징징돼가지고 징징인줄 알았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쉽게 잡았던 알파예티 알파예티 예티예티 어우 렉 걸린다 엄청 많이 소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았던 스노우버스 스노우퀸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잡았던 자이언트도 여기서 소환했죠 여기 자이언트 짠 어 도티야 에헤헤헤 여기서 도티해야겠다 에헤헤헤 안녕 형준아 나 공룡이야 이리로 오세요 어 자기 도끼 싸워 뭐야 어 잘한다 도티 공룡이가 짱이었어 도티 잘한다 왜 싸우는거야 야 운학형 죽여 운학형 죽여 뭔소리야 어 떨어졌다 도티 엄청 세네 생각보다 자 일로 이쪽으로 자 여러분 아 정말 대장정의 막이 내렸네요 응 네 하다보니까 장기 컨텐츠가 됐구요 어 저희가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모든 보스들도 다 처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거의 대부분의 모드에 있는 요소들을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이렇게 저랑 둘이 컨텐츠 오랫동안 한거 처음인데 네 모드 속은 쇼케이스라서 별로 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가 황혼의 보스들 다 잡았지만 저렇게 이렇게 새로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다시 잡아보면서 직접 저희가 했던거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 같은 것들 업데이트 되면 추후에 저희가 한번 더 리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어 그동안 황혼의 숲 어 저랑 공룡이가 플레이했던 이 생존기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만큼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콕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룡이한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끝났어 아니 뭔소리에요 누가 들으면 되게 하기싫은 줄 알겠네 아 농담이죠 농담이죠 자 여러분 정영준씨와 함께한 황혼의 숲 컨텐츠 이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 돌아오세요 안녕